손이 차가우니까 이게 막 되게 춥다 여기는 천천히 있으면 차가운 듯이 잘 춘다 그쵸? 어떻게 없어 손 움직이지? 김유정 첫번째 앨범 여기에서 보컬 로범을 하는 여기에서 한리부스입니다 이쪽에서 페이스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페이스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 페이스를 하고 있고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번에 누구 갈 때고 장난 아니었지? 다 피곤해가지고 학교하고 석철이는 이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어 다 피곤해가지고 정말로 시작 이렇게 으아 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러면은 일단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세상은 나중에 될 것 같고 혹시 그거 가면 돼요? 네. 어떤 식입니까? 진짜 할 것 같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